빨리 이거 받아, 어차피 오일을 좀 꺼낼 거 같아 유튜브 여기에서 우리 벽치다 보인다고 진짜 짜증감자 진짜 짜증감자 와, 고기다, 고기 다 먹었다, 틀렸다 오너야, 잘 먹을게 녹았으니까 오늘 먹어야겠는걸?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예! 복구에 흔적 슬츠카미 보이 너무 고마워 히힛 이거 좀 더 떠서 버려. 내가 장은 몰랐네. ㅠㅠ ㅋㅋ 기가 가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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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수육 젠장 우리 지금 와일로 우리 지금 쯔댓금바라 집 갈게 진짜 시켜줘 망장 잘해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에 도착하니 너무 많아요 그 시점에도 디테일한 보소 정말 노트북이 많아요 하루하루 일상이라면 아니야 이게 짜증나 creator 여자는 다행히 오히려 좋아 뭐 어쩌게 뭐 사뭐 야 유튜브가 잡았다 왜 받는다 멘트 유튜브 나께 유나께 나 유나께요 이러다 또 머리 한번 붙여라 그러면 자기야 컨텐츠 빵빵하지 우리 너네 둘이 딱 이렇게 나한테 내버려 앞에 비교대상에 있거든 질색한다 진짜 나 매달리기도 못해 진짜 아 엄마 도와줘 하이 잘 어울리는데 커플룩이 맞춘 거 아니야? 오빠가 무뚝뚝하네 이 집은 아 사람 졸라 이상했어 아 사람 졸라 이상했어 아 사람 졸라 이상했어 다 어울리는데? 어 커플룩이 맞춘 거 아니야? 응 저기서 봐봐 여기도 잘 어울리는데? 여기가 나게 풀걸? 아니면 아사리 너네들이 저쪽을 갈래? 아니 여기가 바다 같지 여기가 산속이라며 늙었다 늙어버렸다 늙어버렸다 안찍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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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그림 좋은데 그림 좋은데 약간 그치 야가치였는데 일본 야가치 그림 좋은데 카트 카트 생일 전야제에요 생일 전야제에요 뭐 뭐든 하지 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우리 공주의 27번째 생일이라고 나 너무 기대돼 나 한번 먹어봤잖아 아는 맛이 무서운거야 나 오늘 수성도 안가면 죽어버릴거야 이거 낮부터 계속 이랬거든 그런거치고 졸라게 수성도 가는 날 디데이 새우 못했다고 오늘 막 기다렸다고 그런거치고 너무너무 몰아야지 아까 전화했을때 야 니가 말해라 했을때 기킹받은거 알지 내가 말하면 오빠가 안드는데 니가 말하면 듣거든 좀 말했는데 시안도 안막히는거야 지안은 세번째에 들어준다 아직도 지안 사용폭 숙지 안했나 야 지안을 조련하고 태꽃했으면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는건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아까 수성도 안가면 죽어버릴거라 내가 아까 수성도 안가면 죽어버릴거라 죽어버릴거라 죽은거도 나쁘지 않아 개킹받다 진짜 야 오늘 요리 좀 해볼까 오빠가 묵으라고 할까봐 응석으로 했잖아 응석으로 했잖아 계속 먹기 피 나기 이거 잘못했는데 수성도 대기 좀 참고로 내게 지금 왠지 또 안전거 그냥 마인드가 더 넓어 다 산양판이야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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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기간 지난주 기간 지난주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줄이 없네 줄이 줄 줄 나와 욕심이 줄 줄 나온다고 으흐흐 으흐 그분을 좀 달 음 으음 으음 잠시 후... 잠시 후... 다시... 다시... 다음에... 실망...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고 생각해 실망 완성 완성 어때 어때? 너무 귀여워 사기야 와! 너무 예뻐! 졸래치 아니야? 아 이거 유튜브 여기에서 우리 벽지 다 보인다고 새로 찍어야 되는데 안 보이게 근데 너무 빈약해 부실해 어때? 생일 축하해! 고맙습니다 완전 공주님이야 공주님 근데 불장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하는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온다워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선물 고마워! 고마워 오빠 언박싱 해라 언박싱 예에에에에에에에 우리 하니가 우리 선이 크림으로 샀거든 진짜라 이거 하니가 직접 얘는 진짜 귀여워 너무 귀엽잖아 진짜 귀엽잖아 꺼야 되제 저작권 이거 아침 저녁으로 써야 되는 거라 아침 저녁으로 김제만 샀어야 되거든 주먹 깍치는데 왜 주먹깍 치는거지 아 너무 좋았어 네에에에 잘 봤습니다 네에에에에 오빠 고마워 어 예뻐 잘 어울려 공주님 예뻐요 미친 말가 이거 너 싫어 나 지금 순진스러워니까 귀엽다 귀여워 생일 축하해 이거 아까워 자르기 이거 너무 예쁘다 애플 망고 케이크래 아 진짜? 우와 뭐야 처음 봐 애플 망고 케이크 음 잘 먹겠습니다 스티어스 정보가 알고 일하는 거 찍어야 된다고 일 좀 해라 숙취 숙취 어제 거 거하게 마셨거든 코 삐뚤어져라 마셨거든 아 한라산 세잔이랑 외추 두캔 코 삐뚤어졌어 진짜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 예거같아 오 얘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천천히 아르마요 두 번째 물건이 어떻게 되니깐 바꼬 타야 하니까 다시 돌아va기 때문에 마치 마치 타고 가야 하는 게 날씨가 너무 많이 나와요 바꼬 타야 하니까 바꼬 타야 하니까 모래사장만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모래사장 앞두기 가운데 보면 돌아가고 물갈 수 있어야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재밌다! 잘 보이지? 이거 주웠어, 골고라. 예쁘지? 포뮬러 갈꺼야. 편하게 합격하게 해주시고, 1년뒤에 시연 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 시연이 건강하게 말뜩받게 해주세요. 뒤진다! 호텔을 다시 벗겨주세요. 아, 그렇게 감사드려요? 이걸 껍데기에 묶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껍데기를 묶아줘야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